김오마 1대1 성공합니다. 차분한 마무리 김오나 스카이 씨도 성공하네요 유서정과 김오나의 콤비 플레이 자, 조금 수비가 강력하다 싶었는데 김오나 선수가 당연히 타고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오나 김오나 슛골 김오나가 직접 들어갑니다 김오나의 돌파 득점 아 김원하 360도 회전 득점 아 김원하 역시 클래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자 김원하 김혜여 꽂아났네요 김원하의 강력한 중골의 슛이 오영란을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김원하 펜팅 그리고 슛골 자 김원하 오늘 안정감이 아주 넘쳐 흐릅니다 김원하 슛골 들어와서 공을 잡자마자 곧바로 던졌는데 이게 골문을 가릅니다 김원하 아 공간 만들어내래요 역시 김원하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스탠드 모션을 잡아서 완벽하게 속이면서 펜팅으로 인해서 득점까지 이어갑니다 김원하 슛골 또다시 김원하가 강력한 중골의 슛을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 열 번째 득점 자 파야죠 김원하 역전골 역시 김원하가 마무리합니다 평균택 감독 다시 투입 김원하 찬스예요 자 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을 이겨내는 SK 슈가가 레더즈입니다 김원하 뚫어내네요 동점 김원하 자 무서운 에이스 김원하와 리온이 이번엔 또 김원하가 뚫어내면서 득점 다시 동점입니다 다시 동점입니다